취업은 해커스. 대기업 해커스. 공기업 해커스. 재주만 크게 버렸어. 저희 지난 시간에 이제 응용수리가 어떤 유형으로 나와 있는지 그 7가지 유형을 봤잖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부터 유형 공략 문제를 통해서 각각 세부적으로 내가 어떤 것들을 잘 풀 수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부터 보죠. 첫 번째 문제는 이제 거속시가 나와 있어요. 1번부터 4번까지는 다 거속시거든요. 90m의 원형 트랙의 출발 지점에서 달리는 속력이 다른 두 사람이 같은 방향으로 45초 동안 달리면 두 사람이 달린 거리는 트랙 한 바퀴만큼 차이가 나고 라고 되어 있어요. 얘는 사실 엄청 친절한 거예요. 이렇게 사실 주진 않거든요. 아마 이거 대신에 뭐라고 주어지냐면 이렇게 많이 주어져요. 두 사람이 달린 거리는 트랙 한 바퀴만큼 차이가 난다라는 게 아니라 같은 방향으로 돌면 지금 여기는 45초니까 45초 후에 만난다. 이렇게만 주어지거든요. 걔를 가지고 한 바퀴가 차이 난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내야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문제에서 줬으니까 너무 수월한 거죠.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 달리면 두 사람이 마주칠 때까지 9초가 걸린대요. 두 사람 중 속력이 더 빠른 사람의 속력은 몇 미터 파트에 큰가?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얘가 왜 한 바퀴가 차이 나는지 그러면 반대 방향이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원이 있어요. 트랙이 있는데 얘가 90미터를 가지고 가요. 근데 A라는 애는 더 B보다 빠르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A가 엄청 빠르게 이렇게 달릴 때 B는 천천히 이렇게 올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A가 엄청 빠르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어디선가에 다시 만났을 때 어떻게 되냐? 다시 만났다라는 건 지금 보시면 A가 간 거리는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아서 이만큼 더 간 거고 B는 이만큼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꺼내 그리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해서 지금 이만큼 빨간 거 빨간색으로 표현을 할게요. 이만큼 이것만큼을 빼면 딱 얼마가 나와요? 이만큼을 빼는 거니까 딱 한 바퀴가 나오더라라는 거죠.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할 건 뭐냐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요. 두 사람의 거리에 차가 한 바퀴다라는 거. 그러니까 A가 움직인 거리랑 B가 움직인 거리를 빼야 한 바퀴가 나오더라라는 거죠. 근데 반대 방향으로 간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반대 방향은요. 얘를 다시 그려볼게요. 반대 방향으로 간다 생각을 하면 A는 이렇게 갈 거예요. 그 다음에 B는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여기서 만나는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초록색 하나랑 빨간색 하나를 더하면 한 바퀴가 되는 거죠. 빨간색 하나랑 파란색 하나를 이번에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더 해줘야 한 바퀴가 나오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방향이면요. A가 움직인 거리 플러스 B가 움직인 거리를 해야 총 거리가 나오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다른 방향은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기억하셔야 돼요. 다른 방향, 반대 방향 이렇게 나오면 둘의 거리를 합해야 총 거리가 나오는구나.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에 맞춰서 식만 적어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식을 적으면 어떻게 되냐? 거리는 어떻게 돼요? T자 생각해보면 거리, 속력, 시간이죠?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에요. 그러면 속력이랑 시간을 곱해 주셔야 돼요. 그럼 각각 속력을 모르니까 스몰 A, 스몰 B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그때의 시간은 같은 방향이면 45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45A 마이너스 45B가 한 바퀴 90이 되더라라는 거고요. 다음에 여기는 9초니까 9A 플러스 9B가 한 바퀴 90이 되더라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정리를 이렇게 해볼게요. 45로 묶고 A 마이너스 B가 90이다. 이렇게 넣고요. 다음에 9로 묶고 A 플러스 B가 90이다. 이렇게 넣어볼게요. 그럼 얘를 다시 정리하면 A 마이너스 B라는 건 45분의 90이 될 거고요. A 플러스 B라는 건 9분의 90이 되죠. 그러면 얘를 약분을 한 번 해볼까요? 약분해보면 여기는 얼마인가요? 2가 되고요. 여기는 10이 되죠. 그러면 이거를 이런 식으로 봐볼게요. 어떻게 볼 거냐면 잠깐 위로 올려볼게요. 얘를 밑에 보다 위가 날 것 같아요. A가 여기 있는데 B만큼 뺐더니 2가 나왔대요. B만큼 더했더니 10이 나왔대요. 그럼 이 A라는 값은 어떻게 구해요? 같은 똑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얘랑 얘 중간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평균이다라고 하죠. 그래서 2 플러스 10을 나누기 2를 하면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럼 얘랑 뭐랑 차이 나냐? 이거랑 뭐예요? 지금 4만큼의 차이가 나더라. 다른 정답은 차이를 구하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는 6m per sec 하나는 4m per sec 그러니까 그때 빠른 거 찾아라 하니까 6m per sec 정답은 5번이 되더라라는 거 일단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셨을까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이제 여기서 뭐 할 거냐면 사실 이 문제는 이렇게 굳이 수식을 쓸 필요는 없었거든요. 그냥 빠르게 읽고 빠르게 계산만 하셨으면 돼요. 지금 정답을 역으로 찾아가 볼게요. 우리가 역으로 찾아야 할 거예요. 정답을 어떻게 구했냐면 평균과 차이를 통해서 구했어요. 근데 이 평균이란 건 2랑 10의 차이예요. 평균이고 그때 평균이랑 이거의 차이가 정답이었잖아요. 그러면 얘랑 얘가 어떻게 구해지는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2랑 10은 여기에 구했어요. 2랑 10 여기 지금 45는 시간이고요. 90은 거리예요. 얘도 시간이고 얘도 거리거든요. 그럼 지금 시간은 다르니까 이렇게 숫자를 좀 붙여볼게요. 그럼 시간분의 거리 시간분의 거리예요. 얘가 뭐예요? 속력이죠. 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속력이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얘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볼게요. 이거를 이제 싹 지우고 얘가 실제 시험 문제다 라고 한다면 이렇게 푸시면 돼요. 유형을 봤는데 일단은 속력을 두 가지를 모른다 라는 거죠. 속력을 지금 두 가지 모르거든요. 근데 그 둘의 속력이 서로 영향을 좀 받잖아요. 빠르면 더 빨리 만나고 느리면 더 늦게 만나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가 독립적이지 않거든요. 서로 영향을 받는 상태예요. 그럴 땐 어떻게 푸냐면 문제를 보면 거리 하나에 시간 두 개가 주어져요. 지금 거리 하나가 주어졌죠. 90 그리고 시간이 두 개가 주어졌어요. 45 다음에 9 그럼 얘를 가지고 뭐 할 거냐면 속력을 하나 구할 거예요. A가 B인지 B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V1이라고 할까요? 속력 하나를 구할 거예요. 어떻게? 시간 분의 거리에서 시간 분의 거리에서 그래서 계산을 하면 얼마예요? 2고요. V2를 또 구해요. 얼마예요? 9분의 90이 되는 거죠. 그래서 10 근데 이게 속력을 구한 이게 정답이 아니라 뭐다? 이거 두 개에 대한 뭐? 평균이 정답 둘이 더해서 나누기 2한 거 6 다른 건 차이가 정답 얘를 빼든 얘를 빼든 상관없어요. 똑같거든요. 4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문제를 봤을 때 식을 적고 막 푸는 게 아니라 그냥 이 계산만 하는 거죠. 우리는 빠르게 문제를 풀고 넘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풀이 과정을 자체를 암기해버려야 돼요. 이런 게 뭐가 있냐? 이런 거 있죠.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8km에 상류와 하류가 있는 강이 있다. 그때 배가 내려오는데 1시간 거슬러 올라가는데 2시간 그때 배의 속력은? 이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어? 이거 속력 하나 모르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조심하셔야죠. 왜요? 물의 속력도 존재하거든요. 그럼 지금 배와 물의 속력 두 가지가 존재하잖아요. 어? 속력을 두 가지를 존재하는데 두 개가 서로 영향을 받는데 어? 거리 하나에 시간 두 개가 나왔네? 그럼 V1 구한다고요. 얼마예요? 8이죠. V2 구한다고요. 2분의 8 4라고요. 그때의 평균이 정답 6 그때의 차이가 정답 2 그러니까 6km per hour가 배의 속력 2km per hour가 물의 속력이 되더라라는 거죠. 이거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봤을 때 어? 두 개의 속력을 구해야 되네라고 한다면 식을 세워서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런 식으로 빠르게 놓고 계산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풀이 과정 자체를 암기해서 문제에 그냥 활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의 정답은 5번이 돼요. 풀이 과정까지 같이 암기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말씀해주세요. 감사합니다.